11시 에어신 다음 시간에 소개해 봅시다 1시 에어신 2시 에어신 단계 4시 에어 3시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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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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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 진짜 좋아 여름에 완전 보였어 너무 시원해 뭔가 전자? 입맛 국뽕 맛 맞아맞아 너무 시원해 이걸 이제 한 명으로 네요 그게 인풍이네요 uniquelyissen 그 시리 chromosomes 그걸 두 gli regardez 완전 주먹밥이 진짜 크다 완전 주먹밥이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안에 이렇게 파라멜가 되고 있다 스티루 앞에 되게 부드럽잖아요 쫄깃한 식감이 너무 맛있다 맛있다 손에 좀 넣어 맞아맞아 안에 파라멜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있어 오 와 어때요? 진짜 달다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찐인 것 같은데? 근데 이거 이렇게 먹어야겠는데?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먹고 한입 한입 이렇게 먹어야겠는데?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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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양냉형 야 잠깐만요!! 응! 피스타치 색깔이 진짜 크다! 피스타치 색깔이 원래 보통 민트 아이스팅 색깔이 생긴 한데 여기는 약간 연한 것 처럼 같은 느낌? 왜 색소가 없나봐 진짜 쫀득하네 와 진짜 쫀득해요 와 이거 쌀이 10평 대게 많아 얘도 한번 해볼까 또 맛을 봐야지 뭔가 짠 푸는 없었냐 한약재가 들어가서 그런지 진하네 약간 단팥죽 색깔이야 이재원